단지밭이 많이 커. 그거 좋아. 차가 도시가 돌고 햇빛 지고 그래 이게. 잠도 잘하고 좋더라. 그거 하려면 거기 저쪽 저 갑천 건너고 갑천 건너고 두섬 쪽에 보니까. 거기도 있고. 아니 거기 보니까 이렇게. 그거를 표시를 해놓자고. 그러던데. 백화기가 긋발받고. 저거가 있어. 이렇게 쓸데기를 맺어버렸어. 근데 어떻게 원하면 우습지 않은데. 이런 거 원해야되면. 그런 거 원해야되면. 그렇게 해놓은 데가 없네. 그래서 장르기지 해서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 계속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열이 소금을 한 판단으로 연결해 준다. 왓지면. 전부다. 그 다음에. 이제. 이곳마저. 대선역. 대선역입니다. 연수야곱은 고임종입니다. 고객께서는 이번 명에서 며시기 바랍니다. 대전 스테이션 대전 스테이션 대전 스테이션 귀금속 2행월 전문기업 월본보스 귀금속의 새로운 이력 G&2 주어 이력하신 분과 전통과 쉬링의 상징 귀금속 2행월 전문점 고온다구로 가식으로 2번 축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